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푸짐한 너구리라면 준비했습니다.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라는 카피 하나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너구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샅샅이 뒤져보기로 하겠습니다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아 ee 으 음... 너구리 위에다가 교자를 고명으로 얹었습니다. 교자 하면 명동교자 기억나시죠? 고춧가루를 왕창 때려박았더니 괜히 박었나봐. 고춧가루 괜히 박았어. 근데 좋아. 이 얼큰한 너구리 라면에 고춧가루를 대량 투여하는 놈은 전 지구상에 나밖에 없단 얘기야. 정신이 확 뜨네. 정신이 확 뜨네. 매워. 너구리 라면에 인가 아닌가는 이 다시마 한 장으로 우리가 진위를 가릴 수가 있어요. 다시마를 이렇게 꾸준히 넣어주는 성실한 라면이라니. 와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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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자 너구리 라면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. 동남아권에서 이정도의 비주얼을 갖고 있는 라면은 내게 최고야. 라면은 내게 최고야. 아 매워. 너구리 자체가 매운데 거기다 매운 짓을 했으니 이 매운 짓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단 얘기야. 라면은 내게 최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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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최고야.